문제 3번입니다. 사질지방 굴착시에 벽체 벼면의 토사가 흑마귀 틈새 구멍 또는 누수가 되어 흑마귀 벼면의 공격이 발생, 물의 흐름이 점차로 커져서 결국에는 주변지마를 함몰시켜 있는 거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질지방이라는 단어를 구사했네요. 사질지방이라는 단어를 구사했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히빙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사질에 대한 것은 보일링, 액상화, 파이핑이라고 했는데 보일링이라는 것은 이 단어 때문에 끓어오른다는 그런 만화가 있어야 돼요. 끓어오른 형태.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그게 있네요. 틈새 구멍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말이 나오면 아 파이핑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파이핑이더라. 이 안에 들어있는 단어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면요. 문제에 대해서 잘못 잡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틀린 문제가 아니죠. 공부를 조금 헨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는 히빙, 보일링, 파이핑은 기본적인 문제고요. 액상화하면 기본적으로 유형력, 전당강도 상실, 액체처럼 되는 현상, 지진, 충격 이런 단어들이 나와야 되겠죠. 문제 쉽습니다. 그죠? 자, 문제 4번 보시게 되면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가 있습니다. 보통 수압이 적고 얕은 지하실에는 바깥 방수법,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는 안방수법이 유리하더라. 지하실에 안방수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지하실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벽, 창문틀 등은 방수층 시공 전에 먼저 시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바깥 방수법은 안방수법에 비하여 하자보소가 곤란하더라. 바깥 방수법은 보호 누름이 필요하지만 안방수법은 없어도 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단어죠. 옳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하에 들어가는 방수는 바깥 방수가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수압이 깊으면 깊을수록 바깥 방수법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요. 지하실에 안방수법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지하실 내부에 설치하는 칸막이 벽, 창문틀 등은 방수층 시공 전에 먼저 시공하게 되면 안 되죠. 기후의 맨 마지막을 덮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바깥 방수법은 안방수법에 비해서 하자보소가 곤란하더라. 한 번 바깥 방수를 하게 되면, 바깥 방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구조물이라는 게 이렇게 기초가 있고 이렇게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흙이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 흙이 들어가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해버리면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얘는 시공을 하면 얘를 흙을 굴착해서 까내지 않는 이상은 힘들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더라 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나오지가 않았어요.